네 안녕하세요 버건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던 구글 취약점 보상 프로그램 그러니까 버건팀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버건팀 보상 프로그램이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죠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쪽에 대한 보고서도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회사에서 이런 보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리서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 보상 프로그램 VR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말한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버건팀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 특성상 많은 취약점도 아주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 하나 찾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물론 이제 버건팀 나왔던 라이트업 굉장히 이제 찾았던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로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은 또 어 이거 굉장히 쉬운 취약점인데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리뷰한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은 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겠구나 이 취약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외국 쪽에서는 규모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말 그렇게 평균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500만원 많게는 그래서 천만원까지도 심각한 취약점은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로 뭐 몇만 달러 그러니까 5천만원 지금 현재 뒤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5천만원 정도까지 이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적으로 많은 버건터들 실력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있는 회사가 있을까 좀 리스크가 크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은 좀 이 버건팅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제 무한대로 어떻게 보면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금액 내에서 계속 준다는 것들은 정말로 리스크가 큰 사업 중에 하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토 사이트가 있어요 버건터즈 구글검 닷컴인데 저도 몇 번씩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구글에서 이제 그 버건팅으로 포상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는 뭐 이게 등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리서치 차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글에서도 여러가지 포털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이 버건팅이 보면은 이제 리더 보드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버건팅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찾아내던 그 프로필과 함께 몇 개의 주약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랭킹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버건터로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랭킹이 뭐 1위, 2위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건터로도 충분히 좀 활동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랭킹을 통해 가지고 리더 보드나 그런 데 올라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채용, 채용 일자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찾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더 좋은 회사들을 좀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버건팅에 참여할 수 있으면은 많이 참여하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이킹 하는 거하고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어떻게 보면은 뭐 상황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24시간 버건팅에 참여해도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한번 실 버건팅 프로그램에 있는 사이트 쪽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버건팅에 이제 뭐 이렇게 이력서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구글 버건팅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대학교나 그런 데에서 컨텐츠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버건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익을 이익을 이익보다는 이제 많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깊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난 연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공했던 거 보면은 약 한 870만 달러 정도 870만 원이 아니고 870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이 정도로 이제 제공했다고 나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쪽 그렇죠 모바일 쪽에 관련된 취약점들도 있고 그 다음 공통적인 취약점들도 있고 크롬과 크롬 우리가 브라우저 있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도 따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토탈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공통적인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안드로이드죠 여기 위에 쪽은 이제 공통적인 거 있고 아래쪽에 보면 아예 그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규모로 받았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290만 달러 정도의 그러한 금액들이 부여된 것이고 모두 한 179명 정도 부여됐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으신 분 같은 경우 15만 7천 와 이거는 규모가 엄청나죠 15만 7천이면은 뭐 1년에 이 정도 받았다는 것은 뭐 우리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버건으로만 생활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크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만 5천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이번 BOB 쪽에 한번 프로젝트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한 몇만 달러 정도의 수준의 버건융을 이번에 찾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어 이게 시간대에 투자하는 시간대비 아직 제가 뭐 실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투자 대비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규모 정도의 취약점을 찾으려면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5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해서 크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규모의 규모의 버건융 포상을 수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보고서들을 한번 보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버건융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버건융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많은 규모들을 이제 수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고 솔직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관련된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정말 제 주위에도 버건융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NFT 같은 경우나 이제 코인 거래소나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버건융을 또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규모가 한 5배에서 10배까지 이상까지 주는 때도 있더라고요 이전에만 제가 공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버건융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